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파리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올림픽 여러분들은 관심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한국의 메달 소식도 들리고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근데 그런 뉴스 중에 왜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했다는 그런 실수죠. 어떻게 보면 황당실수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요. 단지 한국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매체들에서도 그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선수가 오상목 선수가 펜싱 사브레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펴기를 어떻게 보면 영문 이름 펴기를 상욱인데 상 6K로 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KU 해서 상구, 한국말로 하면 상구죠. 그래서 그렇게 오타 펴기한 보도가 한국매체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뉴스는 해외 뉴스까지는 아니고 한국매체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잘못 표기된 거니까 금메달리스트 이름이 잘못 표기된 거니까 좀 황당하죠. 게다가 그게 개회식 때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한 거랑 맞물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음모론 아니냐. 일부러 프랑스가 음모론, 대한민국을 일부러 그렇게 타겟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국 유학생활하면서 저는 프랑스 절친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만 프랑스 절친이 있고 그 프랑스 친구 집에서 또 몇 주 동안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프랑스 친구들과 또 몇 주 동안 그렇게 머문 적도 있고요. 제가 프랑스 사람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주 프랑스 친구네 집에서 살고 프랑스 친구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프랑스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럽 생활을 하면서 영국 생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만났던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서양 사람들 이런 거 고려해보면 그냥 프랑스 입장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지, 우리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비즈니스 상에서 상대방을 잘못 소개한다는 거는 굉장한 무례죠. 무례. 무례 맞습니다. 왜 사람을 소개할 때도 저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미스터 윤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미스터 파기야. 중요한 자리에서는 굉장한 실수죠. 그런데 그 실수를 대하는 자세가 서양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이 실수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자세나 마인드가 한국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요. 영어권 국가나 해외에서 이민생활이나 장기 체류를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행정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느리죠. 그거는 아마 꼭 해외생활을 안 하셔도 요즘은 워낙 인터넷, 온라인상에 다 공개가 되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생활을 하다 보면 관공서 일이 맞물리다 보면 아주 그 일처리 속도에 한국 분들은 우리는 왜 어쨌든 빨리빨리 문화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속 터지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은 실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 기준으로 보통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을 이렇게 일처리를 비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좀 꼼꼼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런 꼼꼼함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머리도 좋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그냥 용납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이 그냥 용납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실수가 일어났어요. 프랑스를 영국으로 소개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선수단이 입장하는데 영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아마 해외 뉴스보다도 우리나라 뉴스에 더 많이 나오면서 아마 그 담당자는 정직 내지는 뭔가 되게 불이익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국제 행사에서 그런 큰 실수를 했으니까 아마 심지어는 해고가 될 수도 있고요.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지만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누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누가 해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의 실수를 대하는 자세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엄청나게 손실을 받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어떤 돈과 관계된 직접적인 그런 타격이 딱 오는 게 아니라면 아마 그냥 그쪽에서는 그냥 실수했네. 그리고 사과하라니까 사과하고 그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쪽 내부에서 실수한 사람을 질타하고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위에서, 윗선에서 그 조직 내의 윗선에서 굉장한 압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런 실수를 실수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어? 실수했어? 실수했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술에 술탄든, 물에 물탄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열불 나는 거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특히 이런 국제 행사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물론 정말 큰 물에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제 행사에서 나라를 한 국가를 잘못 그렇게 소개한다는 건 굉장한 무례함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실제 그 일을 처리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실수했는데 뭐 아마 이걸 거예요. 그냥 실수했는데 물론 이게 국가 간의 문제니까 사과도 공식 사과도 하고 예 그럴 거지만 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실수했네? 이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펜싱 금메달리스트의 그 이름 펴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스펠링을 실수한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뭐 그쪽을 두둔해 주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아주 수두룩하니까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 뭐 스펠링 이런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오타 이런 거는 예. 정말로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이 받을 겁니다. 열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예. 그 프랑스 그 그 잘못 올린 사람은 그냥 실수했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거나 어떤 뭐 그 조직사에서 이런 큰 실수를 했으니까 너는 뭐 무능력해 막 이런 질타를 받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어떤 이런 실수를 대하는 마인드가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그쪽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은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 해외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나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런 게 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문화에도 또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조직에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막 우리는 뭐 속된 말로 갈굼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비즈니스적인 실수에 있어서는 어떤 징계도 가혹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좀 가혹할 만큼 그런 실수에 대한 용납을 좀 잘 안 하잖아요. 조직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는 긴장하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제 영상에 이 부분까지 듣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앞에 몇 분 듣고 뭐야 저 사람 자기가 프랑스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저런 얘기를 자기가 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딱 프랑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참고로 그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으로서 볼 때 이 서양 사람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조금의 경직된 그런 게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내 실수하면 안 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교육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험에 있어서도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좀 강박이 우리 아이들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시험 같은 거 뭐 외국도 시험은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수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여러분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막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여러분 SAT라고 SAT 저도 SAT 강의를 했었지만 SAT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 내 아이는 이런 뭐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같이 시험 못 봐. SAT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 볼 수 없어. 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는 호텔방 따로 잡아가지고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입시 스캔들 크게 터졌을 때 그런 걸 악용한 미국의 부자들 유명인들도 있었잖아요. 자녀의 SAT 성적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SAT 시험을 따로 혼자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거죠. 실제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외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랑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미국과 프랑스가 같은 나라야? 기본적으로 여러분 같은 나라라고 볼 수는 없죠. 역사적으로 많이 얽혀있고 서양이라는 이런 사회는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정말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우리 뭐 쉽게 말해서 내 구조가 다르다고 그러죠. 생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 구조 자체가 우리랑 정말 달라요. 그거를 그들과 일해보거나 생활해보면 진짜로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기 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예요. 우리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좀 강박 관념에 놓이기가 조금 더 쉬운 문화고 왜냐하면 내가 푸시당하고 내가 실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가혹할 만큼 특히 이제 직장 내나 이런 데서 특히 학업 시험에 있어서는 조금 가혹하잖아요. 그 대가가 가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쉽게 그냥 이렇게 말하잖아요. 프리하다고 아주 프리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생각이 이게 뭐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말하잖아요. 프리하다고 단어가 너무 좀 저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이런 실수 할 수도 있지 뭐 이거 뭐 이거 뭐 실수해서 뭐 그래 실수야 그냥 관공서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어 그냥 실수야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서양생활 하다 보면 해외생활 하다 보면 아시죠? 꼭 서양만이 아니더라도 실수했습니다. 담당자가 뭐 항의는 할 수 있겠죠? 뭐 항의하면 항의해 어 오케이 이거 실수야 또 해 니가 또 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선 정말로 속에 열불이 끓는 거죠. 지들이 실수해놓고 지들이 실수해놓고 특별한 사과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과도 없어요. 특히 해외 관공서들에선 자기네가 실수해놓고도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개인한테는 개인한테는 사과조차도 없어요. 이제 우리랑 그런 게 많이 달라요.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외 동포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포비자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발급 날이라서 그런데 제 주소가 마지막에 숫자 하나가 잘못 표시됐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 담당자분들은 사과는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네요.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다시 가서 이제 또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답답함은 있지만 적어도 담당자분이 사과는 하세요. 사과는 그게 다른 점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하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비즈니스적인 실수에서 잘 사과도 안 합니다. 특히 어떤 관공서나 이런 실수에서 그렇게 사과 안 해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 서양 사람들이 사과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일적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책임 소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 사람들은 잘 사과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화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 구조가 다른 거예요. 뇌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면 우리만 우리만 속 터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 그냥 실수했는데 뭐? 어? 그냥 이거 실수한 건데 뭐 바로 잡으면 된 거 아니야? 뭐 또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일지도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것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뭘로 보고 우리 어? 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또 이거는 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약간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야 저것들이 뭐 프랑스 옛날에 잘 살았다고 지금 뭐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 요즘 뜨니까 뭐 무시하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근데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사람마다 왜 뭐 프랑스 사람이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이 프랑스 국민 중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실수 실수가 굉장히 빈번한 사회고요. 뭐 일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꼼꼼함이나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실수가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해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왜 뭐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메일 보내고 그럴 때 오타도 좀 나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도 뭐 철자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영국에 그 방문했을 때 뭐 그 이제 경호해준 그 경찰 이제 총수에게 그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편지죠. 편지 공문 감사하다고 그런 경호 시스템에 근데 뭐 거기도 스펠링도 틀린 게 보도가 되고 하여튼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고요. 그 실수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일일이 어떤 특별하게 막 이런 이슈가 되지 않으면 사과도 하지 않아요.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막 열불 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식 행사에서 그런 실수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하고 공문도 띄우고 그럴 거지만 이 사람들의 내부에서 그 이제 그 실수에 대한 그 막 책임 소재를 따지고 이럴 때는 우리랑은 별개로 누가 뭐 해고되거나 누가 자리를 잃는다거나 누구 모기 날아간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바랄 필요도 없고요. 그걸 바랄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실수 한번 하면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한 또 그런 사회에서 하니까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그 경쟁이 심하고 각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겪는 우리 삶 속에서의 스트레스도 서양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들은 그 친구들은 그냥 생각이 조금 더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가혹하게 그러지 않아요. 또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화라는 게 어느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산 문화에 있어서 그거에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막 화도 나고 막 막 이렇게 분노도 치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글로벌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글로벌하다는 게 뭡니까 조금 더 서로 이해까지는 완전히 이해하고 포용까지는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그냥 알면은 내 화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내 스트레스가 조금 더 아 쟤들 원래 그래 쟤들은 저런 실수해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우리도 그냥 참 참 저런 실수도 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죠 해프닝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갖다가 막 뭐 이렇게 열불 내거나 그래봤자 그거는 우리 손해입니다 그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열받고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그 파리올림픽 해프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